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있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하고 또 무거운 짐진 것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고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엄마 어머니, 엄마, 마미, 마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이름이 여러분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 사실을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주어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런 고귀하고 숭고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변치 않는 이런 참 사랑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너무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온 세상이 사랑 탈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연 참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홍수가 나면 물천지인데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다 사랑 사랑 얘기하지만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우승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특별히 학습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입교 또 세례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은 좀 짧은 말씀 이 로마서 5장 8절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 또 세례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만 저와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토록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만 딱 마음속에 새겨두면 평생토록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조건을 따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지죠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집안이 좋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까? 다 조건을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따지십니까? 자녀 여름나 기르는데 여러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던가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점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조건을 따지고 너무나도 이런 가짜 사랑 이런 변질된 사랑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되었을 때에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를 아십니까? 삼포능자라고 한자로 읽을 수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 이 유류 작가가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소책자에 보면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사랑을 세 종류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랑은요 무엇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의 사랑입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전부 다 무엇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무엇 무엇 한다면 사랑하는 영어로 말하면 이퍼의 사랑 이퍼는 가정 아닙니까? 당신이 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당신이 내 나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해 준다면 당신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참 사랑으로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스파이드 오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여전히 나를 속상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이라도 차지 못하고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고 아직 교연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눈을 뜨시고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고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교연되었을 때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해 줄게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특정 종교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요즘 이제 연등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월 초파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분은요 대자 대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대자 대비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요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큰 자비로 내가 뭐 죄를 지어도 괜찮고 뭐 실수로 뭘 어떻게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냥 어디에 가나 다 그분의 손바닥에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은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실수에 대해서 뭐 대신 책임을 지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어떤 죽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값을 치러 이런 것도 그냥 없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것입니다 큰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한 사랑은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사랑한다 말해놓고 말로만 끝나는 사랑은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많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마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혹시 부모님들이 이런 희생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사랑하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본전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서 나중에 늙음하게 자녀 때문에 호강하려고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 좋은 대학 보내는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변질내 사랑입니다 그건 변질내 사랑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냥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정말 진실된 그 사랑의 자녀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되어주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의 그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약에 자녀가 정말 깨닫게 되어준다면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장성하고 부모가 넓고 힘이 없을 때에 부모를 몰라라 그러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그 참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누리면서 자랐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옹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도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만 식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독생제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들과 물질들과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확정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장 꽝 찍는 것을 말합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확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원래 뜻은요 영어는 demonstration이라는 것입니다 demonstrate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데모 아시죠? 데모 데모 모르십니까? 막 피켓 떨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 데모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냥 비밀로 그냥 누구누구에게 소곤소곤소곤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몰라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은 마치 데모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승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에는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스트레이션은요 만천하에 그냥 확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몇몇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기 사랑을 데모스트레트했다 나타내셨다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셔 놓고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고 우리가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우리가 좀 뭐 잘못된 길로 간다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 버리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에 관한 얘기여서 좀 조심스럽게 안하지만 저희에게 손 위에 누이가 한 분이 있습니다 누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이 있습니다 창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자영이신데 지금도 저희 누님이 곱지만 천연 시절에는 상당히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버님이 선임 장노님으로 계시는 그 교회를 저희들이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누나를 좋아하는 문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분 부임을 해오셨는데 보니까 키도 좀 작으시고 조실부모 하신 그러면서 어렵게 신대원을 다녀오고 계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저희의 자영이 되셨지만 그 전도사님이 저희 누나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김 선생이 나를 좋아한다 그 김 선생과 사귀고 있다 장차 결혼할 사이다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냥 두 사람이 한 번쯤 만나서 데이트한 정도였는데 그걸 그냥 온 동네방네 교회 안에 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 말이죠 결국은 그 소문 때문에 저희 누나가 문 남성들을 다 포기하고 자꾸 볼품 없었던 신학생이었던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은 동네방네 소문낸 걸 말합니다 이건 데모 스트레트한 걸 말합니다 그냥 온천하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그냥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분복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선포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온천하에 확정해버리셨는데 여러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확인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주신 이 사랑을 우리 힘입어서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 조건을 따지고 누군 이래서 좋고 누군 이래서 싫고 너무나도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함께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숨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 때마다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조금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뭔가를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고 얼굴 싹 돌리고 얼굴 색깔 싹 바꾸고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싸늘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좀 들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조금 그냥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냥 얼굴 싹 돌리고 말이죠 얼굴 색깔 싹 바꾸고 말이죠 찬 바람이 생생나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가 내 서로 사랑하는 이곳이 이곳이 천국의 모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사랑 변질된 사랑이 아닌 퇴색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그하셔서 오늘도 이 각박한 세상 정말 사랑이 없는 너무나도 메마른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이런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아주 짧은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고 하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어 줬습니다 참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을 따지고 대가를 바라고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변은 사랑으로 확정해 준 사랑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지 사랑 때문에 울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기도하기 사랑 때문에 울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질된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 세례 입교받으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그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평생토록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사랑 없는 세상이지만 천국의 모형인 사랑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아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부산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